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버스요금 수입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서비스와 투자를 확대한 결과 누적 적자가 1조 원에 이른 건데요. 결국 해법은 세금을 더 투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버스 준공영제. 부산시는 시내버스 적자의 이유가 버스 업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버스 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바로 부산시입니다. 버스 정책상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1980년대 하루 300만 명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172만 명으로 떨어졌고, 2006년에는 137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최산성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요금을 동결시켰고, 여기에다 무료 환승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5년 사이 시내버스 운송 수입은 2014년 4,893억 원에서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씩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22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 대신 세금 투입을 선택한 부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버스 요금을 함께 내준 셈입니다.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서자 이제서야 부산시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시행 12년 만에 한계점에 도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복지성 정책으로 시민 세금을 추가로 투입할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현실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임한웅입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지역의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과 이장인데요. 최근엔 복지 수요 증가로 소외계층을 돌보는 역할도 도맡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선 통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13년 동안 통장으로 일하고 있는 63살 안효구 씨. 구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누가 이사를 오고 갔는지, 고장난 시설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통장의 몫입니다. 부산 지역 구구 내 54곳은 통장과 이장이 공석입니다. 조례로 임명 근거만 둘 뿐, 직책을 명시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석인 곳은 대부분 평균 연령 44.2세를 넘긴 고령 인구 지역. 재개발 지역과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많은 곳이지만, 각 지자체가 나이까지 제한하다 보니 지원자 찾기가 힘이 듭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과 이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지급되는 수당은 15년째 동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월 20만 원에 그쳤던 이 통장 수당을 내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등 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수당은 사실은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의 한 이장이 마을 피해 보상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위도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이끄는 처우 개선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부산시가 해운대 벡스코 일대를 마이스 영상산업과 연계한 시민 중심의 지하 공간으로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유도 대상지는 벡스코 주차장과 에이펙 나루공원, 센텀 남대로와 에이펙로 등의 지하 공간으로 민간 제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테마가 있는 지하상가 구성과 주변 건물 연계 강화, 지하 녹지 설치와 자연 채광 유입 등의 주안점을 두고 개발에 나서며 오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은 학교와 교회,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내 부설 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사업 보조금 지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41곳이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부산시가 도심지 내 전선 등 공중선들을 저비용 신공법을 이용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정부 주관 통신관로 매설 신공법 시범 사업 대상지로 거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일대를 지정하고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적용되는 통신관로 매설용 미니트렌칭 공법은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시공 속도는 3배 빠르고 시공비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평가됩니다. 부산시는 7월과 8월 두 달을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 또는 동물 등록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